치러 다리에 이야 이형미 가수 인기 좋네 오늘 그죠? 네 이러면 또 앵콜 나왔으니까 시키줘야죠 그렇죠 두번째 곡 진아야 네 박서진씨의 신곡입니다 진아야 많이 많이 건강하시고 네 박수 주세요 여러분 행복밖에 없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분들한테 사랑한다고 꼭 말 한마디 하기에요 네 이형미 가수의 목소리 듣습니다 진아야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살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되어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우월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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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널 사랑했나봐 내가 더 널 사랑했나봐 못살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되어 곁에 없지만 이제는 남이 되어 곁에 없지만 그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네 그저께 밤도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우월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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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널 사랑했나봐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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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널 사랑했나봐 내가 더 널 사랑했나봐